신선생님이 근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여기는? 그냥 갓 나온 두부 사오라고. 신선생님이 그냥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두부. 그러면 뭐. 어, 와서. 숨이라도. 숨이라도. 와서 직접 만들어가지고. 두부를요? 두부를요? 네, 두부를 한번 같이. 여기서요? 네, 저랑 같이 두부 한번. 여기 머리카락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두부에는? 피리 위생물을 쓰셔야 됩니다.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자, 이거 예쁘게 쓰시고. 앞치마 입으시고. 마리오 같은데요? 빰빰빰빰빰. 한 번 해보세요. 아이고, 이 정도야 뭐. 뭐 삽질도 안 돼요, 저. 조금씩 넣어서 왔어요. 네. 일 안 하면 두부를 안 드신다니까.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또, 이거 저희가 가서 바로 먹을 거잖아요. 열심히 해야죠. 네. 볶으니까. 비즈가 갈려서 나오니까. 아. 아. 잘 나왔다, 이거. 하하하하. 뭐 둘 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나오는 것 같아도. 그러게요. 이 시간을 꼭 들여야지. 또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오. 이게 또 뭐에 좋은 줄 아십니까? 이게 콩 마사지. 스틱. 마사지는 또 이게 최고예요. 아, 되게 소소하다. 간식을 한 번 차려입시다. 네. 이제 면두부. 끓여서. 자, 잡아봐요. 폭포수. 폭포 굶듯이 여기다 보여. 오! 간수를 이렇게 굽어서 우리가 그 뱃놀이 가서 노졌듯이 네 간수를 안 넣으면 두부가 안 굳는 거죠? 그렇지, 안 굳죠, 은구가 안 되지 여기 좁쌀처럼 살살 올라올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어? 그 밖에 안 걸려요? 이 양이? 한 번 떠봅시다 오! 굳었다! 굳었죠? 어, 신기해! 이거 살살 걷어봐요. 우와. 살살. 이게 순두부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순두부죠. 우와. 어때요? 와, 이것만 먹어도 맛있는데요? 와, 예쁘라. 자, 살살 찢어보세요. 우와. 너무 예쁘다. 젤리 같아요. 치즈 같죠? 치즈, 치즈. 어, 고소해. 두모요. 두모? 네. 수진 씨가 다 만든 거. 무거워서 어떻게 들고 하나? 아직 힘냅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안녕히 계세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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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